안녕하세요. 한우TV의 의정부 한울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돼지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벌써 5월달 6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자 이제 3월달 4월달에 제가 조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된다.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온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 한우TV의 의정도 요즘에 좀 이제 식단 관리도 좀 하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이렇게 건강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고 나서 다시 호전되기 어렵다 보니까 아무튼 잘 참고해서 좋은 선물 보셨으면 하고 자 5월달 6월달 운세를 보아하니 혼자 먹으면 체한다.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내가 혼자는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사들이 많이 펼쳐짐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주변에 다양한 인덕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면 네 가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잘못하면 이런 밥그릇 싸움이라든지 내가 뭔가 혼자서 무리하게 일사를 준비하다가 그르치게 된다든지 이런 아쉬운 결과가 조금 따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번 달에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띠는요. 호랑이띠하고 토끼띠 정도가 좀 잘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좋은 색깔은 청색 그리고 방향은 동쪽 방향에 좋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불들 많이 보셨으면 하고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올해 서른 살이 되는 또래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 5월달 오방기는 어떨까요? 아하 조금 다사다단함이 있다. 역마살 이동수 변동수가 좀 많이 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빠른 순발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자 6월달에는 아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는 특히나 이제 부지런히 조금 많이 움직여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한 금전들이 잘 들어오는 그리고 재테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차곡차곡 한 템포씩 쌓아갈 수도 있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나가는 금전 또한 비슷하게 많아지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데이트를 한다건가 가족들하고 외식을 한다던가 이것저것 사야된다던가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건강적인 부분에 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요즘 유행변 같은 거 많이 도는 거 있죠? 이런 부분들 사소한 컨디션의 변화 그리고 뭔가 지금 뭔가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본업적인 일들도 많아지게 되고 부업적인 일들, 취미생활,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지게 돼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기를 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력적인 부분들이, 컨디션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잡아 나갔으면 하고 그래서 인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연수, 나를 좋아줄 수 있는 인연수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연애운의 상승의 운기가 가파른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30대 초반에 젊으신 분들이 좋은 성분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5월달, 6월달 무탈이 잘 지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42살이 되는 개생 드리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오반기 어떨까요? 짠! 아허! 오!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월달, 6월달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6월달은 어땠지 보니까 아하 일사가 조금 늘어지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운기입니다. 다만 이거는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 마무리에 좀 신경을 써라라고 말씀해주시는 거고 특히 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롭게 뭔가 취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오픈을 한다거나 사업수, 승진운, 명예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가득한 5월달, 6월달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뭔가 안정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뭔가 돈을 드리는 시술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빨을 한다든지 눈을 한다든지 간단한 시술 같은 거 할 수가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시면 5월달, 6월달에 꼭 진행을 하셨으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인덕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아랫사람들의 턱이 굉장히 덕망이 많이 올라집니다. 나를 따르는 군중들이 생기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인기들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5월달, 6월달 탄력적인 두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54살이 되는 신의생 돼지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오! 만사가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 이런 운기가 잘 지속이 됐지 보니까 짠! 오! 야!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월달에 호전적으로 시작해서 6월달에 좋은 끝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목돈의 움직임을 가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먼 미래를 본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뭐 가깝게 결과를 내야 되는 뭔가 사업을 벌인다거나 뭐 그렇게 일을 벌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팠던 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팠다가 호전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굉장히 회복 능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조금 건강수가 안 좋아가지고 뭔가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약을 두시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고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한 거 잘 유지해 나가셨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턱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좀 소개, 소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업적인 부분들, 내가 주변에 나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많이 펼쳐지게 된다. 특히나 문서운, 계약의 운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관련된 일사에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는요. 올해 66세가 되는 기회생디지띠어더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오! 만사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이 운기가 잘 지속이 될지 보니까 오! 야! 똑같은 오방기가 또 나왔습니다. 디지띠어분들이 5월달, 6월달 굉장히 좋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자, 66세 기회생디지띠어더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점점점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여기 금전수에 있어서는 근데 속도가 조금 빠른 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나가는 금전이 빠르게 들어오기도 하고 빠르게 나가기도 하는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계획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뭔가 돈들이 오고 나가고 이러다 보면은 쓴스비가 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출에 대해서 가계부 같은 거 잘 써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금전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니까 일단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밤낮이 바뀐다거나 뭐 맵고 짜고 달고 외식 같은 거, 배달 같은 걸로 좀 많이 시켜 먹는다거나 건강적인 부분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잡아놔야 된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주변 사람들 덕볼 일이 많아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나는 잘 모르는 금전의 소식인데 주변 사람들의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금전의 운기까지 펼쳐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길을 잘 기울여라 이야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돼지띠 여러분들 탈피해 보았습니다. 백직장도 맛들면 낫다. 혼자 먹으면 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뭔가 큰 치즈 덩어리가 하나 온다는 느낌은 들죠? 이걸 어떻게 잘 나눠 먹을지는 5월달, 6월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성분을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누수가 있다는 것들은 잘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하늘 도련은 또 7월달, 8월달 더 좋은 운기로 찾아뵙도록 하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